9.19 평양 공동선언 2주년과 광복 75주년을 기념해 열린 라이브인 DMZ가 지난 주말 막을 내렸는데요. 비무장지대와 평화의 가치를 알리기 위한 축제의 현장에 경기 GTV 김태희 기자가 다녀왔습니다. 임진각 평화누리공원의 판문각과 자유의 집이 재현됐습니다. 남북정상이 거닌 파란 도보다리 모형과 남북정상회담 당시 영상자료 전시도 볼 수 있습니다. 평화 메시지를 담은 이 벽은 관람객들이 직접 레고를 조립해 그림을 완성합니다. 관객들이 전시에 참여하며 DMZ의 가치를 느끼는 라이브인 DMZ축제가 열렸습니다. 평화를 기원하는 설치예술작품과 물리학과 역사학 등 다양한 분야의 전문가가 참여해 DMZ를 다각도로 바라볼 수 있었습니다. DMZ 빌리즈는 분단의 역사를 아파하고 평화를 염원하는 대표 예술가들의 작품이 전시되어 있습니다. 실학민들이 망양의 그림을 달리기 위해서 오시는 이곳에서 한반도의 평화를 다시 한번 생각해 볼 수 있는 기회가 되기를 바랍니다. 축제는 DMZ 콘서트까지 이어졌습니다. 송가인과 마마무, 있지와 강다니엘 등 K-POP 스타들이 무대를 수놓았습니다. 코로나19 이후 첫 대면 축제인 만큼 관람객들은 마스크를 착용하고 텐트 안에서 공연을 즐겼습니다. 코로나 때문에 애들이랑 같이 이런 데 자주 못 왔는데 같이 오게 돼서 재밌는 것 같아요. 오랜만에 와서 설레고 코로나인데도 즐길 수 있어서 너무 좋아요. 이번 축제를 발판으로 분단을 상징인 비무장지대 DMZ가 평화와 공존의 공간으로 거듭나길 기대합니다. 경기지TV 김태희입니다.